아빠! 아빠! 아빠입니다 오늘 우리 딸 진짜 멋진 사람 소니 같았어 맞아 아빠 방금 이 여인한테 상담사하고 있어 아빠는 근데 누가도 괜찮아 방금 아빠 죽는다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가야지 나의 송을 밖에다가 너면 뭐 니가 뭔데 뭐냐고 전재준이 무슨 자격으로 민사 행사를 다 할 건데 다 알고 있네 그지? 내가 진짜 예술이 아까운 거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새끼네 수치 심연은 내가 영원할 건가 수치 심연은 내가 영원할 건가 아! 불쌍혀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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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으라고 빼준 거 아니야 일자리가 아니라서 뺀 거지 그래 각하 충분히 주제 넘었으니까 입담과 꺼지라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싶은데 이것부터인 것 같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내 딸 학교에 가서 친부 행사를 했어 그래서 화가 나 받아잡아 공주님 뭐해 안녕 내 딸이 내 딸이야 우리가 남이 되더라도 좋아 si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